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고양시 동양구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 입니다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 자 요렇게 묵은 군둥이들 다 군생입니다 색감 진짜 예쁘죠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도 너무 예쁜 아이들 자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아주 묵은 아이 예쁜 아이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아이는 레드로블 이라는 아이예요 와 가격은 18,000원 인데요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구요 오래 묵어 가지고 요렇게 예뻐요 요기는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요렇게 건강하고 예쁩니다 자 노블레드 레드로블 18,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요쪽에 레드티지아 입니다 요아이 14,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이건 묵은 아이구요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 다 자연 군생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따글따글해요 이게 얼굴 주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좀 봐 자 요거 자 만원짜리 하고는 또 틀려요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목대가 요기 있어요 요렇게 커요 근데 얼굴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얼굴 나오고 있어요 요거 14,000원 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요기 있는 아이는 20,000원 입니다 자 20,000원 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구요 아주 빨개 가지고 자 빨순이에요 자 요쪽에 자 대품 네티지아 대품 요아이는 55,000원 입니다 이거 이거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거 지금 자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지금 사이즈가 30cm도 넘어요 지금 30cm도 넘어요 이렇게 자 요아이 55,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요쪽에 있는 올팻입니다 이런 아이들 자 요거 와 올팻 25,000원 입니다 요 목대 좀 보세요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몸배가 얼마나 큰지 요 밑에 아가들 나오는 모습 요거 수영 진짜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요거 25,000원 입니다 25,000원 자 요거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진짜 예쁜 아이 자 올팻입니다 자 요기도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목대는 이렇게 자 튼튼한 아이예요 자 요쪽에 핑클로비 입니다 자 핑클로비 자 요아이도 자연이에요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하나만 들어볼까요 대상에 이 목대가 어머 이거 웬일이래요 가운데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요 삥삥 다 이렇게 자국을 달았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이즈는 20cm 이상합니다 자 20cm 이상하는 아이 자 핑클로비 25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 있는 아이들 아주 따글따글하죠 요거는 나나 후쿠민 인데요 자 요기 요거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인데 요렇게 땡글땡글해요 요거 좀 봐 진짜 예쁘죠 얼굴 투수가 상당해요 요아이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진짜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자연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예뻐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을려심입니다 자 을려심 15,000원 자 얼마나 묵었는지 색감 좀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 좀 보세요 자 요아이도 자연입니다 요기 있는 아이들 다 대표님께서 자연으로 묵은둥이로 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요거 15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는 자 목대는 요렇게 관광합니다 요아이도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쪽으로 갈게요 요아이는 자 누비 틴트입니다 자 누비 틴트 2만원인데요 이렇게 컸어요 2,000원짜리 누비 틴트만 보다가 이거 자 2만원짜리 보니까 웬일이래 이것 좀 보세요 목대 자 요거 요렇게 적심해가지고 자 요렇게 자 가지를 내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좀 봐 이거 이거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기도 요렇게 예뻐요 누비 틴트입니다 그리고 라즈아가입니다 자 라즈아가 요아이들 12,000원이에요 와우 예쁘죠 요거 10cm 자 포트분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요 사이즈가 자 요거 포트보다 크죠 자 요아이 12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요즘 참 인기 있는 아이예요 물 드는 것 좀 보세요 자 요아이 이름 찾아볼게요 스키넬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2만원이에요 자 2만원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마나 묵었는지 이것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들 다 자연으로 큰아이래요 웬일이래 요 물이 자 조금 들었어요 요아이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 목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와 요아이가 2만원입니다 요거 깊은 부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입장이 이렇게 짤막짤막한게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요렇게 큽니다 자 요아이도 자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스키넬입니다 요쪽으로 샹그릴라입니다 자 샹그릴라 요거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합니다 요것 좀 보세요 요렇게 어우 예쁘죠 자 요 샹그릴라 자 물이 들면 들수록 요렇게 예뻐지는 아이예요 자 요거 자 만삼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만삼천원이래요 와우 세상에 요런 아이들 자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두록 묵어가지고 자 요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예쁘죠 자 가격 만삼천원이면 저렴하게 내놓으셨어요 롤리폴리입니다 요거 자 3만원 하는 아이예요 대표님께서 2만5천원에 요거 할인가로 내놓으셨어요 자 요기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목대가 요렇게 건강합니다 와 요아이도 자연으로 큰아이다 너무 예쁘고요 자 수형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도 수형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예쁘죠 자 목대 좀 보세요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요아이들 요거 가격 다시 보여드릴게요 2만5천원입니다 자 조금 큰아이 보여드릴게요 대품 자 요기 롤리폴리 요거 자 5만원 하던 아이예요 4만원에 할인가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목대 여기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롤리폴리 대품 웬일이래요 얼마나 묵었는지 색감도 예쁘고 자 목대가 나무예요 나무 와 이거 어머 이거 둘 수도 없네 자 삥삥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자 요아이 자 5만원에 아니 5만원짜리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기도 4만원입니다 자 요기도 목대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자연으로 묵은 아이들이라 얼마나 예쁜지 자 이렇게 큰 대품으로 자랐습니다 자 대품으로 갑니다 자 여기 이거 이거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3만 8천원입니다 자 까라솔 3만 8천원 자 여기 와 여기는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요게 하나가 떨어졌어요 요거는 다시 요렇게 심어도 괜찮아요 자 다시 뿌리 나올거고요 자 여기도 요아이 자연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요거 까라솔 3만 8천원에 요 대품 올려드립니다 요거 대품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도 대품이에요 썸버스트 철화 3만 5천원입니다 요거도 14cm 화분에 심어져있어요 요거 자연이에요 요아이도 요거 좀 보세요 자 목대가 목대가 와 요거 어디서 요렇게 이쁜 아이를 자 데리고 오셨네요 자 뒤쪽에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에 철화가 있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다 철화로 되어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자 한번 대충 요렇게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거 30cm 넘어요 자 이거 30cm 넘어요 자 3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는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여기 뿌리가 여기도 이렇게 났어 화분이 작아가지고 이거 옮겨서 어머 이거 좀 봐 여기까지 이렇게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심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깊은 분에 요아이는 4만원입니다 자 수영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연입니다 수연 만원이에요 요 수연 요거 사이즈 좀 보세요 자 요아이도 자연이고요 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14cm 합니다 자 14cm 하는 요 수염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앞뒤로 요아이는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매직잼 골드 자 요아이 자연입니다 35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35,000원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진짜 예쁘죠 삥삥 돌아봐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얼마나 묵었는지 얼굴이 요렇게 작아요 오래된 아이들이 요렇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예쁘죠 요거 예쁜 분에 요렇게 심어보세요 진짜 예쁘죠 아주 노란 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요아이는 35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둥근잎 비치후리데 요아이도 자연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16,000원입니다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둥근잎 비치후리데 는 요 잎이 이렇게 꽃처럼 생겼죠 아주 입장이 널찍널찍하고요 자 예쁜 아이 자 묵은둥이 16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도 똑같아요 자 한몸이고요 16,000원입니다 자 요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자 요기 자 분생자리가 4개 1, 2, 3, 4, 5개 있습니다 자 러우철화입니다 자 묵은둥이고요 자 목대가 상당합니다 요아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어메 목대 보이시나 아이고 어메 쓰러질까봐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자 요아이 자 묵은둥이에요 4만원입니다 색감 진짜 예쁘죠 자 4만원 자 요아이도 자 러우철화 묵은둥이에요 자 4만원입니다 자 목대 보이시나요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대품이에요 요거 자 한번 재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 와 이게 몇 센치래 자 요런 사이즈에요 자 묵은둥이고요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기는 자 요런아이예요 샤울런 시타인가요 요거 3만4천원 요 앞쪽에 이렇게 철화가 들어가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있어요 진짜 예뻐요 요아이 자 요아이도 사이즈 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자 요아이 3만4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원종자라고사 철화 자 요아이도 자연이라고 자 써 놓으셨네요 이거 18cm 사각분이에요 자 요쪽에 자 쌩얼이 들어가있고요 앞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어우 손톱꽃 좀 보세요 너무 매력이에요 자 요아이 자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원종자라고사 자 자연입니다 철화입니다 9만원입니다 나나캔입니다 나나캔 요거 묵은둥이 자연이에요 와 요거 봐 이렇게 크기까지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죠 요기 가운데 자 요렇게 큰아이가 있고 삥삥 요렇게 얼굴을 많이 달았어요 자 두개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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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 하나있고 자 합이 몇개죠 자 요 속에서도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아이는 1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2만원 자 요쪽으로 갈게요 키싱입니다 자 키싱 2만원입니다 자 2만원 자 목대는 요렇게 건강해요 자 목대 자 요렇게 건강합니다 어우 예쁘죠 여기 자 요아이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입니다 요거 3만 5천원이에요 자 얼굴 도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저 봐 여기저 봐 이게 얼굴 도수가 몇개죠 아 18cm 요거 화분이 20cm 넘는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인데요 요거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자연으로 자라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자랐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수영이 너무 예뻐요 요아이 자 요런아이도 화분에 심어놓으면 완전 작품이에요 요거 3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실루엣 특대품이에요 요거 3만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특대품 자 요쪽에도 얼굴 있어요 요거 자 17cm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화분이 꽉 차있어요 3만 5천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있는 아이들 자 묵은둥이 자 묵은둥이 자 자연이에요 요 아이들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예쁜 아이들 자 담아봤습니다 자 스킨넬이 2만원입니다 요거 아우 롤리폴리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나나 후꾸미니 자 얼굴이 요렇게 많은 아이들 2만원입니다 핑클루비 요거 2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묵은둥이 자연구생인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긴 시간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